우리 지금 여기 왜 와있는거죠? 보잉에서 불렀어요 보잉에서 불렀다고요? 제가 아는 그 보잉 맞아요? 비행기 날아다니는 그거? 비행기 만들으면서 콜라 아 무서워 그래서 불똥한 가로 들어가 한 분씩 와 대박 제가 살면서 먼저 또 고잉을 와보겠습니다 성공했다! 성공했다 이진호! 어? 본명을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이해처리 해주세요! 무슨 얘기 했어요? 자세한 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만간 고잉이랑 뭔가 일을 하나 하려고 해요 와 이미 자세한 걸 다 말한 거 아니에요? 아 그래요? 뭔지는 저희도 아직은 모르고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 같고 저희에게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야 이걸 살다 고잉 도와 보고 이거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떨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트럼프 모자 점프 모자랑이고 보잉 모자랑 그리고 수첩 737 수첩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오늘부터 보잉 보잉바 되는 건가요? 원래 보잉바였어요 이제 어디 가시나요? 밥 먹으러 가야죠 밥 먹으러 가야죠 혹시 광화문 근처에 맛집을 하신다면 댓글로 남겨달라고? 다음에 저희가 올 수도 있으니까 또 오거든요 저희가 다음에 김치는 8,000원 디너는 12,000원인데 되게 유명한 웨스틴 조선 호텔 난 여긴 예약해야 되네 아이잉바 아이잋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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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잋바